이직이나 전직을 계획하며 기능사 등 국가기술 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국가기술자격수험자 기초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245만여 명으로 이 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임금근로자가 100만 5천여 명, 41%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. 응시 목적은 취업이 37.3%로 최다였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이직이나 전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.4% 늘며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. 응시자의 연령은 20대가 37.4%로 가장 높았습니다.